하나 둘 셋! 피슈! 나는 맞을 준비가 되겠어. 어떱니까 여러분? 토요일마다 이렇게 당 수치가 맥스가 되어가고 있어요. 기달 캔디, 접어먹는 사탕, 말랑이 그다음에 팝빛 이렇게. 요즘 핫한 짜잔! 이것도 있다구요! 만두 한 판씩 시켰어. 뭐 먼저 먹어볼까? 먹는 거, 먹는 거. 비달 사탕이 은근 많네? 비달 사탕으로 한번 먹어보자. 그래, 좋았어. 이거밖에 안 들었어! 뭔데? 6개? 6개는? 난 이거 먹어볼래, 그러면. 나는 빨리 그거 먹어볼게. 비달 사탕 신 거예요. 근데 나 좀 신 거 잘 먹어야 돼. 벌써부터 취미 나오는 금액. 초파, 초파초프스 냄새난데? 야, 이거 뭐야 이거! 이거 뭐야! 나 무서워서 못 먹겠어. 뭐야 이거! 뭐야 이거! 눈물 나왔다, 눈물 나와! 과일맛 1%에 99%가 그냥 비타민C 맛이야. 레몬보다 한 100배는 더 신 거 같은데? 아 더러워! 아 더러워 먹겠네! 꼭 사탕 이렇게 먹는 애들 있어. 아 더럽게 해! 이제 신맛이 좀 없어졌어. 달다? 어! 유행 사탕이에요? 어 이게 요즘 유행이야. 빨리 나가겠다, 안 되겠다. 겁나 딱딱해. 아 안에 껌 있대, 껌 있대. 안에 있는 껌은 여러분이 확인해보는 걸로. 맞아. 자 그다음! 접어먹는 사탕! 나는 파란 색깔 먹어볼래. 그래 나 그러면 빨간 색깔. 되게 많다! 몇 개야? 몇 개야? 아홉 장 들었다, 아홉 장. 하나 이렇게 다 벗겨서. 벗겼어요? 어. 반으로만 접어! 또 접어! 어 접어! 어 접었어. 다시 떼! 아니! 아니! 또 접어! 짜자잔! 아니! 에이! 아! 에이! 에이! 정보만 되는 거 아니야, 이렇게 했느냐! 짜잔! 이렇게 됐습니다! 으음... 짜잔! 왜 왜? 물까지 샀다, 붙여라, 붙여라, 붙여라. 비닐이 꼈는데? 얘들아 이거 왜 먹어? 아홉 장.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맛이 없다는 거야. 그래서 맛 없을 줄 알았는데, 맛있는데? 되게 좀 여무스럽기는 한데, 생긴 게. ㅋㅋㅋㅋㅋ 아니 근데 이걸 약간 좀 꼭다리를 응! 좀 길게 줬으면 좋겠어, 잡을 데가 없어. 그러게? 이만큼 있어 얘들아 이만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더럽고 진짜! 양치하면 신경 안 한 거 같아. 양치 안 하면은 응. 바로 치과한 각이야! 아 내 머릿속이랑 똑같아. 어? 그런데? 에이! 아마 이제 노란색 한번 먹어보자. 우와! 노란 색깔 이쁘다! 반으로 접는다. 반으로 접어. 그리고 펴. 자 이렇게 딱 펴. 완벽하잖아 얘들아. 반을 더 접어. 어 반을 더 접어.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접어. 아 이거 아까 나랑 내가 한 거 똑같잖아. 마지막 여기도 이렇게 접어. 날개 접어. 오케이. 자 완성! 야! 어때? 너 오늘 맛있어. 짜잔! 우리 비엔나들! 맥주사탕만 나요. 얘들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. 응! 야 근데 사실 이제 응. 맛을 잘 모르겠다. 말을 잘 모르겠어. 거기 하얀 부분이 제일 맛있다고? 막대기만 하는 거야? 막대기가 제일 맛있다고.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먹어볼 만한 맛이자. 자 이제 그러면은 놀이로 넘어갈까? 응 좋았다. 팝잇을 먼저 만들까? 아 그럴까? 팝잇을 먼저 만들 거 아니야? 좋아서 팝잇을 먼저 만드는 거야. 어! 어머머스야! 어머머스! 펼까지 눌러서 마지막에 누르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한 번 해보자. 팝잇밥밥이 어때? 팝잇밥이 어때? 난 이걸 어떻게 보는지 모른데. 안 내면 소리를 해. 가위 가위 뽀! 어? 가위 가위 뽀! 가위 가위 뽀! 가위 가위 뽀! 가위 가위 뽀! 아! 좋아.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는 거지? 어 그런 걸? 뭐야 왜 이렇게 눈물어. 아 뭐야? 팝잇 안 나와. 팝잇. 쫄동구메. 세 개 눌렀다 또. 세 개 갑니다. 세 개 갑니다. 나도 이게 두 개 남았다. 자. 계산하지 말고 빨리! 어? 계산하지 말고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하나 둘 셋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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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. 우리 하나 남았다 x5 거짓말! 피슈! 나는 맞을 준비가 되겠어. 한 번 더 해! 아 싫어! 한 번 더 하라고! 그래 한 번 더 해! 얘들아 ASMR 해줄까? 얘들아 어때? 우리 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? 얘들아 소리 어때? 괜찮아? 한 번만 빠르게 할게요, 빠르게! 자! 꼼수 부리지 마라. 어, 꼼수 안 부린다. 똥 땅. 똥 땅. 똥 땅. 똥. 얘들아 어떡해! 말했어! 어떡해! 어떡해! 내가 졌어! 얘들아 어떡해! 똥 땅. 하나 남았어! 어머드 배에 여드름 났어! 비엔나 비용! 나에게 힘을 줘라! 네 녀석이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! 예! 하나 남았어! 다시 쫙! 타! 로마cej 세트 진짜 아파! 대박! 이거 빨간색 보이래? 얘들아? 한번 다 해! 뭘 다 해요! 야, 뭘 다 해요. 너무 갑시다. 자, 이제 우리가 만들 게 많아가지고요. 이거는 말랑이라는 거에요.. 말랑이 첵! 계란도 있다.. 이거 닦아야 되는데.. 좋다ㅜㅜ 오빠가 한번 해봐! 터지는 거 아냐? 터지면 끝장인데? 터지면 대참산다! 다kar JavaScript 쌍알! 쌍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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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드름 같아 이게 제일 인기가 좋지? 맞아 맞아 저 만두 같은 거 끈적이 뭘? 미끄리도 샀거든? 근데 미끄리가 오늘 보니깐 터져있는 거야 미끄리가 터졌어 이거 끈적볼? 이게 뭐지? 아 찐득볼 찐득볼 우와 이렇게 붓는다 오케이 오빠한테 달라 붓는지 한 번 해보자 나한테? 아 근데 냄새가 아 맞아 좀 냄새가 페인트 냄새 나 그거 해봐 그래 에베 아 안 붙네 아깝다 여기라도 한 번 붙여볼까? 그래 얍! 내가 사먹는 거 아닌데? 이것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놀더라고 어 하나는 어디 갔어? 하나? 아 하나 사라졌다 하나 사라졌어 이거는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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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 안에 뭐 들어있어 얘들아 여기 흰 색깔 있어 그러게 대박 어떤 느낌이에요? 아 10점 만점 몇 점? 10점 만점 7점 드릴게요 이거는? 이거 이게 더 좋아 오 맞아 이게 훨씬 말랑말랑해서 9점 9점 좋게 9점 오 그럼 이거는? 오 이게 완전 와 에이애스 오 이거 10점 10점 이거 뭐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만두 만두 망 만두 만두 한 번 만져볼게요 응 우와 우와 진짜 말랑말랑하고 촉촉해 촉감이 달라요 여러분 오 가! 와! 잘 맞았어 예예예예예예예 야 이거 터진 거 아니야? 이거 찰지다 이거 오 되게 찰져 오 와 오 왜 이게 난리가 났는지 알겠다 오늘 이렇게 야 뭐야 이거 예예예예예예예예 카비, 그리고 접어먹는 젤리. 비달사탕. 비달사탕 먹어봤습니다. 아주 재밌었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을 들고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! 구독과 좋아요! 아름다운 구독까지! 예! 감사합니다! 고마워요. 이걸 일단 치우고.